자, 아이린, 아이린, 아이, 조금만, 단박, 조금만, 조금만 나와, 조금만 나와. 한참, 한참! 한참, 한참! 맞았어, 맞았어! 맞았어! 아, 나 어떡하지? 나 어떡하지? 나 어떡하지?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언니, 괜찮아, 괜찮아. 화이팅! 언니, 화이팅! 현희야, 진정이야, 진정! 언니, 천천히 해요! 재밌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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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엄청 진지하네. 울어. 어? 어떡하지? 나 어떡하지? 나 어떡하지? 언니, 언니! 괜찮아, 괜찮아! 언니, 울지 마! 울지 마! 현희야, 진정해, 진정! 언니, 천천히 해요! 지금 마지막 키커인 이현이가 성공시키면 연장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요. 실패하면 국대 패밀리의 승리입니다. 실패하면 우리 이겨! 실패하면 우리가 이겨! 괜찮아, 우리 허니 언니 믿자! 마지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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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주입니다! 자신 있게! 자신 있게! 화이팅! 컴온! 형이, 침착해! 괜찮아! 괜찮아, 형이야! 저도 괜찮아! 침착! 지난 4개월간 훈련에만 매진했던 이현희 선수가 마지막 거의 마지막 킥커와 같은 느낌으로 나가 있었습니다. 참 고민 고생 많이 했거든요. 지금 허벅지에 테이핑 보세요. 지금 마지막 킥커인 이현희가 성공시키면 연장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요. 실패하면 국대 패밀리의 승리입니다. 진짜 그 순간 여기 진공상태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살면서 가장 기억이 안 나는 순간. 침착 준비되면 침착 준비되면 침착 준비되면 침착 steal! 짱loc사 캬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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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세워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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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근데 진짜 솔직히 연습량 뭐 횟수 뭐 이런 걸로 치면 진짜 여기 있는 사람 누구보다 앉을 자신이 있는데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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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끌해서 미끌해서. 엄마 미끌했어? 응. 우와! 우와! 아아! 이현이! 우와! 이현이! 우와! 대단합니다! 대단합니다! 대단합니다. 우리 아아! 울어. 아 Elle! 아아elle! 아아! 아아夜아! caskak! 울어. 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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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어! 어머, 나도 콧밥쥐해. 나도, 나도. 나도 그래. 나도 울컥해. 왜 울컥해? 저 감정을 내가 아니까. 야, 너희들 왜 울어? 어머, 죄송해요. 아니, 야. 경기는 계속됩니다. 경기는 계속됩니다. 경기가 계속돼요. 어떻게 해? 우리 몇 대 몇이야? 동점, 동점, 동점. 언니가 넣고 저쪽에서 농담이 이기는 거야. 아니야, 농담이 이기는 거야. 우리가 마지막이야. 언니 너무 이긴대. 또 해, 또 해. 자, 이제 꽃기파가 찹니까? 꽃기파가 남았어요. 아, 꽃기파가 남았습니다. 남현이가 차기로 했어요. 남현이. 지금 남현이는 펜싱 올림픽에 나갈 때마다 단체전에서 항상 마지막 순번. 가장 힘든 피스트에 올랐었거든요. 언니 괜찮아, 편해, 편해. 언니 할 수 있어. 나와줘. 혜니야. 넣으면 끝나. 좀만 나와, 좀만 나와. 아, 얘네. 남현이는 제일 찰 수 있을 것 같아. 홍구만 안 하면 돼, 홍구만 안 하면 돼. 이야, 이게 웬일이야. 남현이 화이팅! 최고의 작품이 나왔다. 어떡할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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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할까. 마지막 순번 남현이. 성공시키면 국대 패밀리 1승입니다. 언니 너무 멀지 않아? 우리가 국대다, 화이팅! 시작됩니다. 몸싸움에 밀렸어요. 오, 한 채. 한혜진, 한혜진, 한혜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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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C 구척장신. 김창단이네. 마지막은 굴려주고. 박등이. 슛! 한혜진, 한혜진. 슛! 골 때 맞았대. 마지막 공격이 아닐까요? 남은 시간이 1분이에요, 1분. 박등이. 박등이. 성공시키면 국대 패밀리 1승입니다. 남은이. 남은이. 대단합니다. 남현이가 성공시키면서 경기 총료됩니다. 국대 패밀리의 역전승이 기록됩니다. 사실 이게 첫 게임이고 중요하지만 뭔가 다 두려워하는 거를 저 또한 두렵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거를 이겨내려고 노력을 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해요. 이런 게 운동이구나.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슬로우모션처럼 이렇게 애국가가 들리더라고요. 진짜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. 이 골 맛이 정말 맛있더라고요. 한우 A 3등급 저리 가라는 것 같아요. 이러잖아요, 진짜. 완전 최강팀을 이기기도 하고 못한 팀이 지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축구의 그거구나. 이게 축구의 그거구나. 이 골이 하루도, 이골이. 이골이 하루도 이제 쉴 각자 하는 사람이죠. 조금, 2시에 ctions 지금ücklich 잘했어요. 아, 아이린 지om,아이린 지om 이야? 이현이 뭐야? 아, 졌어, 졌어. 괜찮아, 괜찮아.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. 언니 괜찮아. 잘했어 잘했어. 이리 와 이리 와. 진짜 잘했어. 진짜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아 미쳤다. 눈물 흘립니다. 정말 감동의 드라마입니다. 아유 눈물 흘립니다. 아유 아이린 선수 잘했어. 아이린 잘했어요. 지금 아이린 선수가 없었으면 경기 여기까지 끌고 오지 못했습니다. 왜 다 우는지 모르겠어요. 나 감동이 말해 감동이. 아 잘해 잘해 잘했어 잘했어. 아 감동이.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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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김민경 울어. 김민경 울어. 김민경 울어. 너무 아깝다. 우리도 저렇게 뛰어갈거에요. 원래 이런게 특구야. 잘했어. 잘했어. 발사. 빨리 또 울어. 고마워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